저게마크 파트 자, 이 노래는 더 밟고 필요합니다 sounds like a little big bow rb 자, 이번에 오른쪽부터 박수, 박수 оз unlimited 자, 어머님들의 박수 이번에는 아버님들아크 와우! 자 계속해서 분위기 활약 볼게요 더 신나게 박수 박수 자 두번째 곡 찔렛고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다시 내 꿈을 깨끗이 넌 좀 날아낸 거야 넌 좀 날아낸 거야 넌 좀 날아낸 거야 나같이 자주 고른 자주 고른 믿을 뿐이고 넌 좀 날아낸 거야 넌 좀 날아낸 거야 넌 좀 날아낸 거야 자 오늘 강혜영과 함께 즐거우셨나요? 한 번 더 즐거우셨나요? 자 네번째 곡 국민의 창동 선반 선생님 강혜영과 함께 즐거운 끝에 5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번엔 정말 마지막 곡인데요 다시 한 번 잘해! 마지막 곡, 시원하게, 시원하게! 황토야, 우리 마라! 자, 이 희망을 수정의 흉흉흉 아아저히 호우토야, 웃지마다 어이호우야, 우지마다 오빠가 기사 혼자 일사일사 아 내게 나이 길이 노른지 야아 나라 보안어 좋은 하루 exist 만나 오늘의 거에요 모든 놈을 다 먹지 오빠 고기를 아멘 5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